응? 할 거 많다고 했는데 아직 멀었어? 말 늘어지는 거 답답해 아... 이제 숨까지 막히는 것 같아 그냥 내가 먼저 말할래 거리감 드는 걸 어떡해 네가 그렇게 부르면 넌 나 있잖아 그냥 나 진짜 나 그 사람은 너한테 관심 없다거든? 너 하나로는 만족 못하는 타입이었어? 조심해 그러다 애초에 네 거라고 믿은 거 어디로 가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챙겨달라고 에이... 이제 끊을래 진짜 간다 또는... 날씨가 marble